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여자 알렉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기 다른 나라라고 하지만 다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는 시계, 시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괜찮은 직장에는 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했고 저에게 남겨진 일자리는 솔직히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때문에 백수로 지낸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다른 나라 언어라도 배워서 취업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셨죠. 저도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면서 언어 공부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후보는 두 곳이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째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쟁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한국어를 잘해진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점이 있었고요. 둘째,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많은 인구와 다양한 시장을 가졌으니 제가 중국어를 배우면 그 안에서 뭐라도 밥벌이를 해먹고 살 부분이 보이지 않겠냐는 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어를 가지고 저와 경쟁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하는데 부모님에게도 부담이 덜 가는 쪽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들은 사실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살죠. 때문에 체류 비용이나 학원비 제가 중국에서 여가 생활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행을 마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류를 준비하고 중국의 어학원도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준비 기간도 6개월이나 걸린 만큼 실패하지 않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자신감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중국에서 저는 머지않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잘 못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수준까지도 이렇게 낮아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아무리 인구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낮을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다니는 어학원의 중국인 강사들도 위생관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외부에 보여지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옷이라도 빨아 입었지 보통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세탁도 잘하지 않는 듯 했고 게다가 머리는 얼마나 떡져 있던지 기름기가 흘러넘치다 못해서 냄새까지 풍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풍기는 냄새들도 어느새 적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도 매일 같이 씻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씻으면 그들과 섞여있는 느낌까지 났거든요. 물론 이것도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매일 씻기는 하되 이 사람들의 채취에 익숙해지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사람의 똥을 밟는 경험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학원에 가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차들이 질서 없이 막 다니는 바람에 급하게 몸을 틀어 인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의 무엇인가를 밟은 듯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개똥인가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똥으로 보였어요. 이 경험은 정말 끔찍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외출시킬 때 엉덩이 쪽이 뚫려있는 바지를 입혀요. 그리고 용변이 보고 싶다는 신호를 아이가 보내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이가 용변보기 편한 자세로 들고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냥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변을 보고 그 부모는 뒷정리도 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강아지가 길에서 똥을 싸도 개 주인이 치워야 하는데 중국은 사람이 똥을 싸도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냥 빗물에 놓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자연 조형물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처에 상가가 있거나 노정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치우기는 해도 일반적으로는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결국 저는 그 신발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걸 빨아서 다시 신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끼는 운동화였는데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울면서 그 신발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받았던 서러운 경험들과 타지 생활에 힘든 일들이 떠올랐고 그 감정이 몰려와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있는 노점상에서 일단 아무 신발이나 구매해서 대충 신고 학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쇼핑을 나가서 신발을 사려고 외출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나이키라는 로고가 그대로 박혀 있는데 유심히 봐도 뭔가 떨어지는 품질 약간 다른 모양 게다가 다른 재질의 느낌까지 뭔가 다른 듯함을 느꼈습니다. 정품 매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품들을 섞어 파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하마터면 깜빡 속아서 신발을 구매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의 운동화만 신기 때문에 최근 출시된 모델들도 잘 알고 신발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듯 중국에서는 매일 같이 경험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주말에 외출을 좀 해볼까 구경을 좀 다녀볼까 싶어도 창 밖으로 보이는 희뿌연 하늘은 그 마음마저 금방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미친듯이 심해요. 안개와 먼지가 섞여 시야까지 불투명해지는 현상이 매우 심하고요. 거리를 나설 때마다 목감기가 걸린 것만큼 목이 매우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마스크를 대량 구입했고요. 게다가 처음 산 마스크는 아무리 쓰고 다녀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가짜 마스크라고 결론 짓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탈리아에서 마스크를 배송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큰 소비력과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의 정화 노력, 시장의 순기능이 잘 작동하는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중국 사람들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라도 그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국어에 서툴고 중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중국어를 잘 못한다며 중국 문화를 잘 모른다며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중국인들을 만나고는 했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 실수하거나 약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면 좋은 말로 그리고 천천히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데 마치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높은 어조와 빠른 말로 화내듯 말하는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의 작은 실수에 불같이 화내는 사람에게 왜 외국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며 제 편을 들어서 같이 싸워주던 아줌마와 저에게 뭐라고 화내던 아저씨랑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의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아야 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어디를 가서 뭘 하던지 늘 긴장이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더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학원에 유럽 출신의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으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출신의 에비게일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중국에 더 있기 힘들다며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에비게일이 중국을 떠나면서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에비게일은 혹시나 이곳 유럽 출신 학생들이 오해할까 봐 말해준다며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매우 편견 가득한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한국의 이미지는 거짓에 가까우니 중국에서 유럽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러서 관광도 하고 한국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유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에 며칠 들렀다가 영국으로 돌아갈 거라며 말이죠. 그녀가 뜬금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강사들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서 느껴왔던 것인데 이들은 축구 이야기나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발끈하는 듯한 성향을 가졌어요. 레파토리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남탓을 하는 듯한 말들이죠. 중국 축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잘못했다. 선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다 보니 부담이 돼서 잘 못 뛴다. 무관중으로 경기하면 이탈리아 팀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중국 축구가 너무 못한다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만 믿고 너무 설친다. 미국 아니면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등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이기 때문에 흘려듣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오래 있는 외국인들은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가끔은 그게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스페인 친구가 길에서 똥을 싸는 건 사실 한국인들이 아닐까 라는 멘트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비게일은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지만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지는 말자는 말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이고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유럽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친구이기도 하죠. 저는 에비게일이 중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아쉬웠고 저도 중국에서의 생활에 지쳐서 마음이 고달픈 상황이니까 에비게일을 따라서 한국에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비게일도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니 같이 한국을 여행하자고 하더군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재미있지 않겠냐며 말이죠. 4박 5일의 일정이었고 저는 그렇게 중국어 학원의 수업도 빠진 채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이 더 좋은 나라인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미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상황이라 조금 겁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미리 학원에 말했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었겠나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한국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유치한 초등학생들의 마음과 똑같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공항부터 너무나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향기까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영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못한다고 혼난 적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써주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영어는 충분히 저희와 소통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국 문화를 몰라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에도 한국인들은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며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은 한국 사람은 중국어를 왜 배우냐며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생활 잘하라며 응원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180도 반대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기본적인 중국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비록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더 편안하고 더 안정감이 드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와 같이 한국을 여행하는 에비게일은 한국 여행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고 뭔가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로워 보이는 한국인들 덕분에 중국에서 힘들었던 일들도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알 것 같았죠. 짧고 강렬했던 한국 여행을 끝내고 에비게일은 영국으로 갔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앞으로 1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어서 중국에서 앞으로의 1년 동안 힘을 내라는 응원을 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털어놓았던 고민이지만 부모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에서 보낸 7개월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미 7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으니 기초 중국어는 가능한 상태 아니겠냐며 나중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본 수준이 있으니 이탈리아에서도 중국 어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키우면 되는 일이고 일단 한국에 가서 남은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냐며 말이죠. 두 가지 언어를 다 배우고 오는 게 뭐가 고민이냐며 지금 중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데 억지로 할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뜻밖의 말씀에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해 7개월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으니 더 좋은 한국에 가서는 잘 지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어학원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학원에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탈리아로 돌아간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괜히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국에 간다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마디 던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있게 될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말 하나라도 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왜 요즘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지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지 중국에 와서야 알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참고해서 잘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를 바라며 제글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손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1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외에도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외의 방공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연은 LSAM 발사에 앞서 같은 날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을 위한 해군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같은 형태의 요격 체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전세계 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한데요. LAMD에로 엘터투두 미설 디펜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LSAMY 수행하는 고고도 방어, 천공블로기가 수행하는 중고도 방어에 이어서 7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발사하는 방사포 요격이 주요 목표이지만 필요하다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LAMD도 외형적으로는 아이언돔과 비슷해 탐색 네이더는 최소 4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요격 미사일은 고도 7km 이하, 사거리 10에서 15km 이내에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마아 1에서 2 수준의 저속 로켓탄과 박격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것과 비교해 한국의 LAMD는 마아 2에서 4 사이의 속도를 갖는 대구경 방사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모델로 한국의 전장 상황에 맞는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졌습니다. 단순 방사포 요격용이라기보단 명칭 그대로 저고도에 진입한 거의 모든 고속 표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도 단계에서 천공블록이가 요격에 실패했거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면 LAMD가 마아 4급 이하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LIG 넥스원은 북한 방사포탄의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본인들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적합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했고 그 개조품이 이집원 요격 테스트에 동원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LAMD의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선행연구를 시작했고 이 선행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발 사업자가 LIG 넥스원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LAMD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LIG 넥스원 관계자에 따르면 LAMD가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숫자가 바닥났거나 재장전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천공블록 E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통합형 요격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천공미사일을 사용하면 가격대 성능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에 이러한 호환 시스템은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MD 한계포드는 기본적으로 유도와 통제를 담당하는 교전통제소, 표적 탐지와 유도 모두를 담당하는 다목적 레이더, 최대 6대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미사일 지발사대는 대당 16발 미사일 발사 모듈 2개를 갖춤 으로 총 6개 미사일 발지사대를 모두 배치하면 전체 요격 미사일 수는 192발이 됩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탐색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일 같은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대공무기도 시험 발사했는데요.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대공무기를 직접 시험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및 무인기 방공작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드론 공격 사례가 보고되믄 물론 무인 정찰기 자주포 체계가 육군의 주력 무기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95개국 이상이 감시 표적 탐지의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소 20개국 이상이 정규군용 공격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드론 무인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체계로 전자기력 전자기파 등으로 대표되는 지향성 에너지 중 고출력 에너지 인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그리고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광속으로 다표적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요.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개발해 30kW로 이동하는 적까지 요격하고 블록 3에서 100kW의 출력까지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더 강한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육군은 22일 계룡대에서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삼성장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육군은 올해를 육군 레이저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위해 육군은 오는 3월 1일자로 육군 레이저 정책을 총괄하는 육군 레이저 정책 추진 TF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EU 조직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육군 본부 내의 레이저 정책 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고 국방 레이저 정책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LSAM, LAMD 레이저 대공 무기까지 잇따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국의 다층 방공망 강화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현재 나온 극초음속 미사일에 뚫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뛰어난 요격탄이라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100% 명중률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 미사일이 극초음속의 속도로 날아오는 데다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정상 적인 탄도 곡선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비행 회피 기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선 요격을 여러 번 시도해 격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 선적 미사일의 비행 단계별로 거리와 고도에 따라 다양한 파괴를 시도하는 다층적 요격 방식이 구현돼야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는 무서운 속도를 내지만 상승 단계에서는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지 못해 그런 약점을 파고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초기에 요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입니다. 레일건은 사거리가 길고 음속의 수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우리군은 현재 마하 6에 달하는 속도를 내는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항공기 등에서 공중발사레이저 abl을 쏘거나 지상해상 공중에서 요격탄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과연 발표에 따르면 우리군은 전투기에 탑재해서 상승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 이를 인공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으로 탐지하고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인기가 공중발사 요격탄을 발사해 격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두 기술을 모두 활용한다면 한국의 다층 방공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방공체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심을 지키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서도 방공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수도 서울 하늘을 방어하는 수방사 제1방공여단은 서울 안팎에 은밀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산 정상과 고층 빌딩에 마련한 방공 진지에서 적 항공기나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방공의 상징과도 같은 20대공포 발칸과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스트랄과 국산 신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방공 진지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도심 속 GOP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국제정세가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위협까지 급부상하면서 방공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LSAM, MSAM, LAMD, 레이저 대공무기, 레일건, 상승단계 요격미사일 등과 도심의 방공 진지까지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준비해가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장소는 놀랍게도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를 피선거권 연령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날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라니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최소연령을 그대로 40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이날 오후 재판을 다시 열더니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했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내린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같은 날 오후에 내놓은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라는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인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려 70%에서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정치인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인기 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이었고 인도네시아 대중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코 위도도와 붙어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이번에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어를 조코 위도도가 왜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보어의 막대한 정치적 뒷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프라보어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지배한 수아르토의 사위이고 수아르토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금도 수아르토파들이 막강하기에 아무리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이라고 해도 프라보어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국방장관에 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막장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이자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조코의 대통령의 여당 후보는 계속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의 대통령이 속한 여당 후보가 왜 야당이자 정적인 프라보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일까요? 조코의의 인기를 등에 업을 만도 한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의 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조코의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정적인 프라보어와 손을 잡았고 자신의 가문을 인도네시아 정치 왕조의 하나로 세우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정적인 조코의의 장남이라 해도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을 테고 조코의의 입장에서는 프라보어와 비록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자신의 퇴임 후가 보장되고 아들들이 정가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라보어와 손을 잡아 정치 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와 손을 잡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조코의 대통령은 20에서 30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정치 경력이 고작 2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들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조코의 대통령과 프라보어파가 36세밖에 안 된 조코의의 장남을 위해 선거법까지 바꾸는 야압 을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프라보어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조코의의 아들을 부통령 으로 지목하는 신중하고 계산된 도박 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인 프라보어가 출신 배경 이념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조코의 와 손잡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의 프라보어 연합의 의도대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프라보어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준다면 보나마나 프라보어가 당선될 것이고 조코의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36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의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역시 28살에 불과한데 당대표가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정치판이 얼마나 가문 중심의 기득권이 팽배 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일 줄 알았던 이번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코의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 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의를 도우려 했던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나르 우수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의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된 선거법위원 심판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이에 상충에 해당한다며 소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선거관련 위원 심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조코의 대통령의 장남을 부동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의의 장남을 도우려 했던 고모부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법위 위원이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5대4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나르 소장의 찬성표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했고 기불한 시장은 부통령 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아나르 소장이 판결에 관여한 것 자체가 조코의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결국 아나르 헌재 소장이 해임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조코의 대통령이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로 아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를 위해 친인척인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의 프라보어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의 대통령의 장남 기불안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분 담근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어 현직 조코 위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어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의 대통령과 프라보어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의의 장남인 기불안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 민주당 pdip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 pd의 대표로 왕성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아니면 간자르 전 주지사일지 인도네시아 대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름은 미란다라고 하고요. 나이는 32살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와서 산지는 이제 1년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모든 해외 거주 외국인들은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내가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캐나다로 돌아가서 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린 후였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이유와 함께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리고 대학도 가고 졸업한 후에는 한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사랑에 빠져서 연애도 했죠. 그 사람은 지금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 스스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있으니까. 이만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좋은 캐나다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캐나다를 떠났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하고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났습니다. 2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승낙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쳤습니다. 신혼생활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아기들을 좋아했던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감사하게도 아기가 어렵지 않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임산부들처럼 입덕 같은 건 겪었죠. 그렇지만 뱃속 아기도 열 달 내내 건강했고 저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아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남편도요. 그저 행복하게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어서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마침내 열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저희 부부의 첫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양쪽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온 가족과 친척들이 저희 아기를 사랑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행복이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시작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아기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특히나 밤시간대 무렵에요. 아기가 밤마다 우는데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걸까 싶었는데 열도 없고 감기 같은 증상도 없었어요. 젖도 잘 먹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밤마다 남편과 저는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우는 아기를 달래야 했으니까요. 안 그럼 이웃집에도 피해가 가니까요. 아기가 우는 이유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본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기 얼굴에 상처가 나서 피방울이 맺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서 아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손에 씌워두었던 손싸개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기 손에 피방울이 묻어 있었죠. 우리 아기가 스스로 손싸개를 빼고 얼굴을 긁은 거예요. 그때 저희 부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요. 그 병은 바로 피부병인 아토피였습니다. 사실 처음 병원에 가서 아토피라는 병명을 들었을 때도 저희 부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본 병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치료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토피는 쉽게 낫지 않는 난치병 중 하나라고요. 세계적으로 심각한 난치병 중 하나라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때 아토피가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고생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아기의 아토피를 낫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피부에 바르는 약들도 얻어왔고요. 옷이든 먹이는 것이든 뭐든지 피부와 몸에 좋다는 것들로 싹 바꿔버렸죠. 우리 아기가 낳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아기가 걸린 아토피는 다른 아기들이 걸린 아토피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조차도 우리 아기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소아과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토피에 걸린 아기들을 많이 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보신 아기들 중에 가장 심각한 환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우리 아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토피의 가장 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피부 가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은 밤 시간 내에 더 심해졌습니다. 당연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와 비슷한 또래 개월 수의 다른 아기들과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생후 100일을 넘기고 수면 시간이 잡혀갔죠. 그렇지만 우리 아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수면 밸런스가 무너지니 아기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가려움이 덜한 낮 시간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울기 일쑤였죠. 저와 남편도 아기 달래고 재우느라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기 힘든 거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어서 우리 아기가 편하게 잠들기를 기도하며 달래줄 뿐이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토피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기는 그 당시 또래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 재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분유는 기본이었어요. 아기를 굶길 수는 없어서 온갖 종류의 분유를 다 찾아다 사 먹여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유럽의 분유를 주문해서 먹여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먹이고 나면 하루 빠르면 몇 시간 안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유는 먹이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팔 다리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얼굴에까지 나타났죠.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아기가 숨이 넘어가게 울었어요.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래며 저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렇게 먹이는 것에 조심스럽고 먹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아기는 다른 또래 아기들보다 몸무게도 덜 나갔고 체구도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모적으로 따져서 키가 작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키가 크든 작든 살이 쪘든 말랐든 소중한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아기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류하던 다른 집 아기들은 모두 뽀얗게 볼에 살도 오르고 통통하고 키도 쑥쑥 크는데 우리 아기는 그만큼 많이 먹지를 못해서 항상 작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이러다가 커서도 이러면 어쩌지 매일매일 걱정이었습니다. 키나 몸무게 말고도 다른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기 스스로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아토피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아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말 못하는 아기라도 눈에 보이는 건 있잖아요. 온몸이 빨개지고 반점이 돋을 때마다 우리 아기가 얼마나 가려웠을지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된 사람 마음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아기가 얼굴을 긁지 않도록 항상 손싸개를 싸두었었어요. 혹시 몰라서 손톱도 항상 짧게 다듬어 두었었죠. 손이 막히니 긁을 수도 없는데 피부는 가렵고 아기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와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긁어서 상처가 생기면 더 심해지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손싸개를 싸두었는데도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벗어버리고 긁을 때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연약하고 예민한 피부인데 그걸 긁어버리니 쉽게 상처가 났어요. 얼굴에 맺힌 피방울을 닦을 때면 차라리 내가 이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엄마란 사람이 잘못 낳아서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잘못해서 아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느꼈죠.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캐나다 안에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땅 넓이로만 따지면 미국보다도 넓은 나라입니다. 캐나다 안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8시간씩 비행해야 오갈 수 있는 거리의 지역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아기를 위해서 그런 비행들까지도 견뎌냈어요. 한마디로 온갖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던 것이죠.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으로 갈 때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비행기 안에서도 가려워서 울었으니까요. 다른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면서 아기를 달랬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입원 병원에서는 우리 아기를 치료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어느 병원을 가든 다른 대답을 주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아기의 아토피는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약도 먹여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하는 로션들도 다 발라보았고요. 그렇지만 어떤 로션 하나가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켜버렸어요. 그 이후로 로션도 함부로 바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심할 때는 예쁜 우리 아기 얼굴에 진물이 흐를 때도 있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기의 첫 생일이 지나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중학교 동창이 집에 놀러왔죠. 그 친구가 바로 저와 한국을 연결시켜준 친구예요. 친구는 먼저 한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일하던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저와 우리 아기의 상태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나 도움이 될까 봐 사왔어. 아기한테 발라봐.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선물을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아기들용 로션이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병이 있는 아기들에게 좋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들 로션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당시 희망을 거의 놓아버리다시피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가 생겨서 함부로 로션도 못 바를 것 같았고요. 그러나 친구는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더라고요. 한국이 화장품 강국인 건 들어본 적 있지? 나 믿고 한 번만 발라봐.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었지만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가고 난 날 저녁 아기를 씻기고 빨개지고 진무름 피부에 친구가 사다 준 로션을 발라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밤에 가려움 증상이 심해져 울던 아기가 울지 않았어요. 피부도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았고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기도 가렵지 않은 것이 신기했는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잠을 자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아기 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고생으로 빨개져 있기는 했지만 가려움 증상이 나올 때와 달랐어요. 반점도 없고 뜨겁게 열이 오르지도 않았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퇴근한 남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온 그 로션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던 병이었어요.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처방받아서 바르고 먹여도 낫지 않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로션을 바른 것만으로도 가려움 증상이 나아지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수시로 아기의 몸에 로션을 발라주었어요. 증상이 한 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려움 증상만큼은 좋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렵지 않으니 긁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긁지 않으니까 피부가 상하는 증세도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햇빛이나 물 닿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온 로션의 힘으로 우리 아기는 가려움의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물 받은 로션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로션을 발라주지 않으니 금방 다시 가려움 증상이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다시 고통 속으로 빠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에게 연락해서 로션을 사서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한국에서 사면 3주 이상은 기다려야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로션을 사오기로 마음먹었죠. 들으시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로션 사러 한국까지 가냐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되어준 게 바로 그 한국 로션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번역기를 돌려서 제일 먼저 화장품 가게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한국의 직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공항에서는 예약한 호텔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나오자마자 화장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역시 너무 상냥한 호텔 직원이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어서 바로 근처 화장품 가게로 갈 수 있었지요. 가자마자 직원에게 로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바로 어떤 로션인지 알아차리고 꺼내다 주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이거면 가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계산을 마치자마자 직원에게 혹시 근처에 화장실이 있냐고 물었죠. 화장실로 가서 바로 아기의 몸에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호텔로 돌아가려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났는데 남편의 손에 쇼핑백이 더 들려있었거든요. 아기 로션 말고는 산 게 없어서 저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화장품 가게 직원이 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직원이 우리 아기가 혹시 아토피에 걸렸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본인도 아이 엄마인데 아이가 아기 시절에 심하게 아토피를 앓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아이가 지금은 너무나 깨끗한 피부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직원에게 대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직원은 약과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바로 아기가 자라는 환경이라고요. 아토피는 환경병이나 다름없는 병이라고 했어요. 좋은 걸 먹이고 입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아기용 로션들 중에 친환경 제품이 많아서 꾸준히 발라주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고 했어요. 직원은 자기 아이가 효과를 보았던 로션들을 몇 개 더 추천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몇 개는 계산했는데 직원이 몇 개는 자기가 사서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픈 아기를 키울 때가 생각난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션 사려고 한국까지 왔냐고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그 로션들을 써서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요. 처음 보는 그것도 저 같은 백인 외국인을 보고 알던 사람처럼 마음 아파해준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았지만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아파해주는 사람들이란 것을요. 외국에 나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에 어느 정도 길게 휴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아픈 아기를 돌보고 치료를 위해 돌아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행 비슷한 시간이라도 가져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3주는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주 동안 첫날 사온 로션들을 번갈아서 아기에게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 한국의 소아과를 찾아가 보기도 했죠. 한국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아기를 돌봐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주어야 하는지요. 캐나다의 의사들은 전부 다 우리 아기가 낳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한국 의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증상이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심한 것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잘 관리해주서 신경 써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 부부에게 희망을 주셨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 씻기는 물 온도와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전부 다 싹 바꿨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한가득 사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입는 옷 재질부터 집안 온도와 습도까지 전부 다 바꿔버렸죠. 그러자 놀랍게도 아기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얼굴도 밝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니 음식량도 늘어났습니다. 몇 가지 이유식 재료들은 알레르기 반응도 약해지고 사라졌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온 로션과 제품들이 다 떨어져 갈 무렵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우리 아기는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에게 맞는 제품들이나 환경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에게 아기를 맡기고 싶었습니다. 희망적인 말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 캐나다의 의사들에게 우리 아기를 정기적으로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 아기를 봐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쭉 치료받고 싶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몇 달의 고민 끝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회사가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서 그곳으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허가가 되고 나서 바로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1년째 거주 중입니다. 우리 아기가 지금 어떠냐고요? 여전히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 아직 또래 아기들 중에서는 작은 체구이지만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피부도 점점 뽀얗게 변하고 있어요. 밤에 가려움 증상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아직 어려서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한국 친구들이 있는 유치원도 보내줄까 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선 저와 남편의 한국에서의 첫날 만난 화장품 가게 직원. 그 직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민 온 첫날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갔죠. 이민 왔다는 말에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살게 된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더 친해져서 아토피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아기의 전담 의사로 돌봐주시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약이나 기계적인 치료는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최대한 우리 아기에게 좋은 쪽의 치료와 약을 안내해 주셨죠. 우리 아기가 이렇게 좋아진 건 다 의사 선생님 덕분이나 다름없어요. 무엇보다 진료 갈 때마다 항상 정말 잘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캐나다에서 아기 걱정하고 울며 힘들던 시간이 한국에 와서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제 1년 살았지만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 아기를 살려준 나라인걸요. 사람들은 가끔 캐나다가 더 좋지 않냐고 그러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당분간은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말